흐흐흐흐흐흐흐흐 다리에 세네방 쏴도 정확히 적중한다는 그게 없잖아 어? 뭐아?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똥바라 아하이씨 이씨 흐흐흐흐흐 아오 못붙이 뭐야 뭐야 와아 진짜 캐스가 세긴 세다야 와 자 침 발라놓고 자 앞에 도망가자 무케스가 알아서 해줄거야 그리고 나는 경험치를 25로 먹는거지 왜 침을 발랐는지 알아? 데미지를 줘야지 경험치 10먹을거 25먹거든 얍삽한거지 이제 키 얻었으니까 이제 동굴로 갈 수 있다 하키마스크만 왜 이렇게 줄까 거기다 어남드만 올리는건데 자 이제 막혔으니 여기서 키를 얻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문을 열도록 하자 그 문만 열면 돼 그 문이 키야 자 어? 뭔데 100발이 됐지? 5.56mm 타니 다 어디서 난거지? 음 제가 웬만하면 그 본방에 매니저를 안 두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여 매니저를 좀 어? 우리방이 그렇게 이상한 방이 아닌데 대신에 강태를 잘못한다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어우 진짜 헤맨다 여기 어? 로우 레벨 저쪽이네 여기가 저기인거 같고 저기가 여기인거 같고 아이씨 여기 막혔네 아이씨 좋다 여기다 어 힘들어 죽겠다 진짜 빨리 데이터 빼가지고 빨리 빨리 여기서 벗어날거야 장 얼려려고 강태지 좀 시켜줄래? 내가 시키라는 애들만 빨리빨리 시키면 돼 키 이게 맞겠지? 아 됐다 아이씨 야아 캐스야 니가 필요해 쟤네 존나 쎄 오오 좋았어 캐스 좋았어 야 얘 괜찮은데 왕 캐스야 저기 그렇지 그런 정신머리 어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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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캐스 잘했어 캐스 캐스야 거대 사막이 암컷 캐스 나도 꽤 쎄다고 아 절 받아야지 아근데 25씩 주니까 이것도 내가 안 죽일 수도 없게 됐네 아 워워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캐스야 캐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오케 뱃뱃뱃뱃 5 씩 주는 것 같고 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는 장도 그럼 뒤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나도 플레이를 깔끔하게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쪼렙이라 가지고 니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나도 플레이를 정말 깔끔하게 하고 싶다고 사막이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러면 반대로 넘어오는 거 그렇지 뒤져라 이해하긴 뭘 이해해 인바 고마워 어? 탄약통 필터? 이게 뭔데 필터가 하나 있지? 나중에 무슨 부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 그 외에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그 문이다 깔끔하게 진짜 플레이 하려면 난이도를 좀 내려야지 좀 내려야지 저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방금 구한 걸 뭔가... 퀘스트 아이템인지 저기다 저기야 어허 어허? 우리 여기 한번 오지 않았니? 왜 여기로 통해져 있지? 왜 여기로 통해져 있지? 그래서 여기서 열리면 여기 어디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군데 안갔던 곳이 이제 마지막 제일 뒤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가 안갔던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왼쪽으로만 갔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나? 어 어 있네 여기도 문이 하나 있네 여긴가 보네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어 여기가 맞는 거 같애 길 복잡하다 야 이거 처음 하는 사람 진짜 승질나겠다 야 이러면 여기가 다 푸셔 어 뭐야 아 미안합니다 하아 야 너넨 참 길을 잘하는 거 같아 복잡해 복잡하다고 그러면 한군데 안갔던 곳은 직진으로 가는 길이야 으아 하늘이지 야 고맙다 어 하늘이 야 너 오늘 큰돈 쓰는구나 이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어 하늘이지 야 고맙다 어 어 뭐야 도대체 어딜 가야 아오 다 뒤져봤는데 말이오 여기서 아이들을 죽이고 끝으로 가봤더니 앞이 막히였소 뒤로 돌아와서 가봤더니 문은 있으나 왔던 길이오 화살표를 따라가긴 뭘 화살표 따라가서 아까 이 문 열었잖아 이 문 여니까 우리가 왔던 곳이 없었잖아 바바 안이잖아 빠바밤 바바밤 eto 이게 화살표를 왔어 왔다 져 불 nämlich 잉크 NIS 고맙다 자 이렇게 해서 25를 침을 발라놔야돼 그래야지 25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오 50 야 두당 50이면 해볼 만한데? 아 여기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했다면 한방 여기서 내려올 수 있던 거네 내가 볼 수 없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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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 죽여서 50을 얻을래 어 어 막탄 날려줘 오케이 야 50 조금 있으면 레벨업이다 캐스가 잘하네 어 이상하다 이거 얘들이 잘 리가 없는데 어? 아니 이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데 총기가 약한 이유가 있었다 60 그러면 수리를 44까지 화술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자 이제 수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고칠 것이야 사람 있나? 일단 저장 여기 진짜 무서운 곳이 있거든 캐스 죽겠다고? 어디? 캐스 피가 안 나오니까 얘 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네 후방 지원으로 할까? 후방 보조 지원 이건 좀 그런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생각나게 생각나게 알았다 피가 많고 피가 많고 너네한테 그게 문제야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사람 불안불안하게 걱정만 쓸데없이 많아 아까 피 3깐이었다고? 튼튼한가보지 금방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모래알은 바짝 그런가보지 칼 꺼내고 또 이러니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죠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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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빨빨리 잔인한 퍼자주머니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은 마음이 필요해 우와 잠깐 좋아 잘한다 잘한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도쿄의 사무실 캐스야, 뭐하냐? 사마귀 잡자 날아간다아, 가자 캐스야, 저기 이제 기타 등등들 있잖아 빨리빨리 잡아서 빨리빨리 죽이고 집에 가자 일단 자는 애 먼저 잡겠어요 오오오! 우왕우왕 우왕우왕우 오, 캐스야! 캐스야아아아아아 캐스야, 아프냐아 너만 아파라 어? 어? 에러가 흘렸어! 어, 장난꾼! 아이, 캐스야! 나 산으로 가 있을게 좋아, 산으로 갔어 산에 가 있을래 그렇지, 오, 좋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제 깐스야 아프리카 어, 야하 아프리카 그 폼패스러운 피닛이 아닌가? 근데 그는 여기, 그는 여기, 그는 여기. 이 계획은 완전히 공격이 없어졌어요. 저는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한 명이잖아. 괜찮아요. 내가 다 돈을 다 드릴 수 있을지. 2등급에 만나면, 더 설명할 수 있을지. 야 캐슬야 가자 일하러 돈 준댄다 돈만 준다면야 열과 성을 다해서 오 그 와중에 또 한마리 죽였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울은 오래 살잖아 구울이 아마 200년 이상 살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지금 고쳐놨을까 엘리베이터 지금 고쳐놨을까 엘리베이터 지금 고쳐놨을까 고쳐놨을까 이 VALTECH 기술이 너무 불쌍해 이 엘리베이터를 몇몇 정도 했을때 그리고 프리츠가 다시 들어있어 아, 알았다 이제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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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 야 고맙다 여기 랩에서 연구소에서 보자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어디서 보자고 했지 어 어 여기 있다 헉 잘 여기다 시작할까 아 아 진짜 코가 없어 크리링이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 준다면 도와주겠어 이 포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면 황무지 밖으로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돼서 좀비가 돼서 죽겠지 넌 미쳤어 넌 미쳤어 넌 미쳤어 근데 시간이 없어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근데 내 시간을 잃어버려 나이스야 넌 널 위에서 오 너 사랑하는 네가 죽는걸 볼 수가 없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렛츠모우 내 여자를 절대로 죽이시지 않겠어 나중에 진짜 멋진 갑옷 하나 있으면 그거나 입혀 줘야겠다 어 여기 다시 돌아갔군 으흠 엘리베이터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 포자가 포자가 이제 그거에 약한 거야 불에 약한 거지 그래서 가스가 있는 곳을 폭파시켜서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다 없애겠다 이런 작전인데 씨도 안 먹히는 작전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데이터를 빼서 그냥 올라갈 겁니다 난 지금 돈이 필요해 쿠쿠다스야 27,350원 한 번 채 공값다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 됐다 몽부짜나 고맙다 데이터 완료했고 나 수류탄 없지 어차피 뭐 수류탄 없으니까 뭐 어차피 못하는 거였네 원래 수류탄이 있어야 되는데 수류탄 없으니까 둘 다 물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게 없어가지고 덱 아 그네이드라도 있었으면 하겠는데 화방 화연방사 어디갔지 아 여깄네 아이차 니네 진짜 너무하네 좋아 둘 다 하도록 하자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세이브를 하고 둘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 내가 그랬잖아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딱 붙어 알았어 딱 붙어 수류탄만 쓰면 끝나는 걸 갖다가 어 뭐야 템이 복사가 되다니 과거의 내가 여기 있다니 아 하지만 집을 자 수류탄을 찾아라 방법은 분명히 얘가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이걸 깰 수 있도록 수류탄을 어딘가에 놔뒀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네 보장하는데 어딘가 분명히 수류탄을 놔뒀을 거야 한 발이라도 있어 찾아야 된다 아 이거 갖고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켈리 가방에 있다고? 멋진 정보 고맙다 켈리 가방을 또 뚱치자 아 미리 알았으면 저걸 뚱치고 오는 건데 수류탄 없으면 전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아 젠자 여기 아니군 항상 여기 오면 길을 잃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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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훔칠까 비밀번호가 있고 지금 구석탱이를 찾아야 된다 아 여기 있다 어 야 이런 걸 6개나 여기다 숨겨놓고 히그 어떻게 야 참 가지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시던가 6팔이나 있었네 그러면 황무지로 나가지 못하도록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또 나가면 이게 또 나가면 난리가 나겠지 자 이게 피할 곳은 여기 어 일단 잡고 저장을 한다 자 저장하고 자 던지고 문을 딱 닫으면 돼 자 자 이러면 포자가 다 죽었지 난 이걸 뺐으니까 하하하하 아 이걸 가져갔으면 두 배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켈리엔드한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화염방사에 저게 안 주워져 죽으면 나도 좋지 900원을 벌 수 있는데 맨날 까먹지 자 다 해냈다 아 아 좋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그냥 몇몇의 순간을... 그건 좀 이상해. 시스템이 최근에 문지채권을 발견되었고 다른 문지채권을 보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알겠지? 가능해. 내가 그다지 몇몇일을 지냈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 맨티스 베이터에서 그 맨티스 베이터에서 그 맨티스 베이터에서 그 맨티스 베이터에서 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다. 왜? 왜?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양쪽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걸 해서 천캡도 벌 수가 있고 데이터... 뭐 남들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게임인데 네